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거리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과 수원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고요. 서울에도 7.8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이제 서울 경기는 주 강수대를 벗어났고요. 앞으로는 그 밖의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2에서 7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으로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일부 지방은 대설주의보가 해제됐고요. 그 밖의 중부와 남부 일부 지방으로 대설주의보가 확대된 상태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린 눈이 얼어붙는 곳이 많으니까요. 빙판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보시는 것처럼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은 한겨울 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대관령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찬 대륙고 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는데요. 충청 이남 지방은 새벽까지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이 눈이나 비는 내일 아침에는 모두 개겠지만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눈이 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3도 등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전주 0도, 대구 2도 등 한낮에도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에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